다목적 안전 관절 형수의 날 토마호크를 소개합니다. 기존 관절 날은 플라스틱 재질로 쉽게 파손되거나 날 교환이 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금속 재질의 몸질을 사용하며 칼날을 교환할 수 있고 동시에 하중도 무겁지 않은 제품 토마호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로 개발되었고 국내 특허와 디자인 3건, 상표 1건을 출한 해외 PGT,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특허를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가겐 전문샵과 공공기관, 일본 대형 유통망의 진출이 확실시되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특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높은 작업 효율성입니다. 웨이브 형태의 판라를 사용하여 대나무나 두꺼운 얼음, 코코넛, 자목이나 억센 풀을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단 반경이 285mm로 한 번의 넓은 면적의 재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내구성입니다. 위아래 몸체 모두 금속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으며 두껍고 넓은 칼날로 파손 우려가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안전성입니다. 3중 충격 흡수 구조를 적용하여 제품과 작업자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볼트 플림 방지 와셔를 추가하여 제품이 분해될 위험도 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를 고려한 편리성 개발입니다. 긴 풀이 담기지 않도록 제품을 설계하여 보존할이 필요 없도록 하였고, 바닥에 대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미끄럼판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